전북의 16군데 백화점과 대형마트 매출이 1조 원을 넘었다는 자료가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대형 유통업체는 전북에서 큰 돈을 벌지만 정규직 채용은 16%였고 지역 환원은 쥐꼬리에 그치고 있습니다. 정윤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롯데백화점은 전북에서 3,200억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전체 직원 1,627명 가운데 정규직은 108명에 그쳤습니다. 롯데백화점은 올해 2분기 지역 환원 몫으로 사랑의 열매와 정화활동 등에 390만 원을 썼습니다. 전라압도가 전주와 익산, 군산 등 16군데 백화점과 대형마트를 조사한 결과 지난해 매출이 1조 원이 넘었다는 첫 자료가 나왔습니다. 매출액은 현재까지 공개를 영업기밀이라고 해서 지금 안 하는 부분이거든요. 식군 직원들이 마트별로 그렇게 파악을 한 것 같아요. 16군데 백화점과 대형마트의 매출은 1조 원을 넘었지만 직원의 정규직 환원은 16%로 80%가 넘는 직원을 비정규직으로 고용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이들 업체가 낸 지방세에도 50억 원에 그쳤습니다. 대형 유통업체의 지역 환원이 쥐꼬리 수준입니다. 이번 기회에 이들 유통업체의 각성을 촉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통산업발전법은 대규모 점포개설 등록돼 자치단체장이 지역협력계획서를 제출받고 미진하다고 판단되면 보완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강제사항이 아니어서 유통업체의 지역협력은 기대치를 크게 밑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 환원이 너무 적은 만큼 대형 유통업체의 사회공원 유도와 지역업체 납품 권고, 지역은행의 주거래은행 선정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JTV 뉴스 정윤성입니다.